안녕하세요 필름 사진 채널 와이티라프 입니다 여기는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 주산지 에요 1키로 정도 걸어 들어가면은 이제 주산지가 나와서 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스 구요 길도 잘 닦여 있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을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포항에서 지금 운전해서 오니까 1시간 반 정도 이제 국도를 달려서 왔는데 어 오는 내내 지금 가을 단풍이 지금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를 달리는데 드라이버 느낌으로 굉장히 즐겁게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안쪽 주산지 까지 천천히 가을을 좀 즐기면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주산지 사람 정말 많네요 여기가 촬영할 수 있는 데크가 두 군데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막혀져 있고 그 트립 금지가 되어 있어서 취입하게 되면은 벌금입니다 벌금 10만원이고 그 지금 촬영을 하려고 스팟을 잡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이 많아서 삼각대 세팅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데크에 와서 촬영할 수 있는 스팟 중에 한 군데를 잡아봤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풍경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좀 조용하게 촬영을 해 볼 수 있을까 텐데요 전망대 코너에서 주산지에 잠겨 있는 왕버드나무 촬영해 볼 텐데 여기 보이는 이 가지가 가로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버드나무를 다시 가로지르면서 이제 프레임을 가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를 넘어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이 가로지르는 가지도 프레임적 요소로 구도의 하나로 넣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난간 때문에 구두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피해 가지고 구두를 잡았고요 앤디 천 필터를 끼울 거에요 그래서 앤디 천 필터 가지고 수면이 잔잔해 질 정도로 장노출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크 슬라이드 빼고 미러라도까지 노출 값은 지금 F22 값에 앤디 천 필터를 끼웠을 때 2분 2초가 나오네요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버스를 촬영했고요 아까 촬영 전에 노출 값을 잴 때는 이제 햇빛이 나무에 비쳐 가지고 노출 값을 이제 거기에 맞게 측정을 해서 셔터를 눌렀는데 2분간 장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름이 끼는 바람에 노출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2분보다 1분 정도 더 길게 노출 값을 줬습니다 이번 두 번째 컷은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 3그루 를 정경으로 잡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무 사이로 지금 주산지 이제 물 위에 수면 위에 반영을 나타내고 있는 왕버드 나무를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촬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컷 역시 장노출로 촬영해 볼 거고요 앤디 필터 천을 끼웠을 때 노출 값이 5분이 나오네요 조리개 22에 벌브 셔터 그리고 초점도 확인했고요 F22 값일 때 최근 거리가 3미터 거리네요 조금 더 당겨 줘야 되겠어요 2.5미터 원거리는 20미터네요 얼추 원경까지 지금 다 조리값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좀 들어와서 노출 값 체크 한번 더 해 볼게요 하이라이트가 약간 애매하네요 낙엽이 적정 노출이고 나무가 한 스탑 어두운 상황인데 5분 그대로 노출 가보겠습니다 다크 슬라이브 떼고요 미러 락업 타이머 이때가 제일 설레는 거 같아요 자 갑니다 5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데크에서 찍고 있잖아요 데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사진을 100% 확대를 해 보면 이제 마이크로하게 지금 조금 흔들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위주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펜스 너머로 굉장히 멋있는 버드나무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데 펜스를 넘어서 촬영을 할 순 없잖아요 펜스만 없으면 저기 딱 포인트가 하나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지금 저 뒷편에 수양버드나무가 군락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80mm 말고 지금 150mm 주망온 렌즈를 가져왔는데 그걸 물리면 화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펜스에 바로 붙여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원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망원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망원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빛이 좀 세다 보니까 지금 반짝이는 윤술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의 하이라이트 범위인 세스탑 이상을 넘어 버려요 그래서 개조 범위 내에는 넣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역광의 느낌은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무 그 밑둥에 노출을 존4 기준으로 잡아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값이 F22에 4분의 1초가 나오네요 앤디천 필터랑 릴리즈를 정책을 했고요 4분의 1초일 때 앤디천 끼우면 아까 노출이 갔습니다 5분이 나오네요 촬영 준비가 끝났고요 미러락업 타이머 세팅 끝났고 셔틀을 놓고 있습니다 마이디천 넘어 라빈alan 시작 x2 그 영상을 안ə 기대되어 단부 res당 중 재욱 심지어 기대복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펜스를 넘어서 촬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나다니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같이 사진을 찍는 입장이지만 저라고 여기 넘어가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만 그래도 정해진 규칙이고 심지어 편말까지 군데군데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넘어가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가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이 펜스가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. 아마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촬영을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또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펜스가 처지지 않나 싶습니다. 적어도 우리 진사가 진상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구두도 잡았습니다. 촬영 전에 진짜 이렇게 가을의 한 가운데 낙엽들 단풍들 사이에 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. 사실 제가 회사에서 6개월 전에 부서를 바꿨는데 그 전에 부서 같은 경우는 가을이 제일 바쁜 시즌이었어요.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으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올해 부서를 이렇게 바꾸고 모처럼 휴가를 내서 가을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참 좋네요. 노출은 역광이라서요. 지금 노출차가 심하거든요. 그래서 나무는 아무래도 적정 노출에서 마이너스 3스탑 정도밖에 나오지 못할 것 같고 저 뒤에 이파리를 적정 노출 정도로 맞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나무 자체는 실루엣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. 엔디필터 천을 끼워주고 2분 장노출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150mm 줌 망원을 끼웠고요. 노출은 이번에는 역광 영양보다는 잘라서 찍히다 보니까 저기 버드나무의 밑둥에 적정 노출을 맞춰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5.6에 15분의 1초 아까는 물결이 잔잔했는데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서 물결이 좀 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좀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 도저히 잦아들 기미가 없어서 장노출로 물결을 좀 잠재워 봐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장노출을 10분짜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한 5초짜리 정도로 노출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. 우선 10분짜리 노출을 위해서 엔디천 필터를 장착하도록 할게요. 아차 볼보로 바꾸고 F22에 초점 맞고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 바람이 잘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바람이 잘 들어서 셔터 찬스를 보고 촬영해 볼게요. 이왕 노출값을 잡았으니까 장노출로도 10분 촬영해 볼게요. 미러라고 자 갑니다. 원래 10분 노출을 주려고 셔터를 열었는데 빛이 좀 변하면서 밝기가 좀 밝아졌어요. 그래서 한 스탑 정도 줄여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10분 노출이 아니라 5분 정도 노출을 주고 셔터를 끊었습니다. 지금 오후 한 3시 정도 되니까 확실히 붐비던 등산객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데크도 한결 촬영해가 좀 낫습니다. 여유롭고요. 확실히 등산 오신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점심 먹기 전으로 제일 붐비시름 같아요. 제가 아까 도착했을 때가 딱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한산한 상황이라서 제일 안쪽에 있는 데크고요. 지금 물 위에 있는 왕버들 나무를 주인공으로 잡고 배경에 있는 그 단풍 나무들을 풍경 삼아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촬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촬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